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개 다 한꺼번에 있다 미쳤다 가든브 사망 검은 폐 지뢰 상자 6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일단은 저거 뭐야 이거 여기 한개 보이시죠 여기 한개 그 다음에 여기 안보이나 여기 2개 3개 요거 4개 그 다음에 여기 5개 그 다음에 요 위에 6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먹고 가야죠 2개 컨베어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3개 컨베어에 2개 있죠 요거 4개 뒷구에 그 다음에 1층 광산에 하나 5개 그 다음에 요쪽에 하나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용접기 앞에 6개 오케이 오케이 고기 요새 쇼바 4개 Let's get it 일단은 요새에 딱 들어오면 막 먹어서 막 막 뜹니다 다른건 다 뜹니다 딱 들어가서 직진 여기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쭉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자 위에 쇼바 보이죠 1개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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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2개 어디 갔나 어디고 들어가서 여기 보면 애들 원래 둘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접어 4개 요렇게 하면 접어 4개 다 씁니다 요 퀘스트는 나중에 메인 퀘스트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요 퀘스트는 나중에 메인 퀘스트를 보시면 고철터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3개 Let's get it 자 여기 입구 여기 입구에서 첫번째 컨테이너 두번째 컨테이너 안에 테이프가 두개가 있어요 한개 두개 테이프 두개 줍고 다시 올라가서 이 컨테이너 세번째 컨테이너 세번째 컨테이너 네번째 컨테이너 올라가는게 올라가지 말고 옆으로 세워서 돌아가면 테이프가 하나 되겠습니다 여기 오케이 옆에 배 땡큐 나나의 횟들 테이프 3개 Let's get it 자 여기 한개 그 다음에 여기 두개 여기 세개 오케이 한컵 놀아겠습니다 나디는 쓰레기장 두개 두개 어휴 세개 오케이 나디는 쓰레기장 여섯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물연습이랑 아 보물사냥이랑 같이 같이 해야 되는겁니다 일단 나디는 쓰레기장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여 바깥쪽에 총 상자가 네개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총 네개 두개 여기 네개 다 몰려있습니다 ном 네개 4개 4개 라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와이어 줄 보이시죠? 와이어 줄 저쪽에 와이어 줄이 있고 이쪽에 와이어 줄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전기선이고 저쪽에는 로프거든요 이건 로프 이건 전기선 뭐야 전기선과 로프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로프 이쪽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지하 입구 있죠? 이 지하 입구에 가보면 문을 못 엽니다 잠겼다고 합니다 이 잠긴 걸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로프를 따라가면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펜스 옆에 동굴을 들어가 보면 안에 미션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긋자 물에 하면 바깥쪽으로 나가면 애들이 있고요 여기 나가면 애들이 있고 이 계단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관 지식이 있죠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자 50 레벨을 넣습니다 레벨을 넣습니다 레벨을 넣습니다 레벨을 넣습니다 이건 이제 비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볼게요 어? 거이냐? 아이 거이네 널리판 보이죠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안줄게 완전 공기 열리죠 이제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 물을 움직이면 돼 자, 물을 줄여줍니다 물을 줄여줍니다 이제 오케이 딜리로 사워박스가 두 개 와있지 않아요? 그래야 이러면 완료됩니다 나머지 아이템은 드시면 돼요 낡은 복합시설 기어 여섯 개 레츠기릿 네 개 자, 여기 건물 없죠? 맨 첫 번째 건물에 기어가 두 개 기어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더 세 개 세 개 그 다음에 여기에 네 개 뭐 다 기어가 뭐 한꺼번에 다 있냐? 그 다음에 주저기 한 개 더 있죠 큰 것도 있고 네 개 오케, 기어 다섯 개 네 개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만 잡으면 큰 건물 큰 건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쪽 새로운 에덴감문. 쇼바 3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지도에 보시면 여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걸 지워볼게요. 다리가 왼쪽편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잘 보입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발 앞에 한개 보이시죠? 그냥 다 보입니다. 반짝반짝. 그러죠? 그런데 반대쪽에서 오면 잘 안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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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겠죠? 상자 3개. Let's get it. 일단 주위부터 빠르게. 오케이. 화장실에 상자 2개. 한개만 찾으면 되죠. 어? 아니였나. 2층에는 없는가베. 그럼 1층으로 가봐야지. 1층에 상자 3개 상자. 오케이. 크리어. 뭐 간단하네요. 화장실에 2개. 1층이 하나. 옆에. 키보러. 필리어로. 플레이베. 노름끈에 달리기. 슈퍼. 상자 4개. 렛츠 기릿. 밑에 여기 드럼통. 아 어떻게 해그라. 하나. 두개. 날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쳐봐주세요. 총 4개. 오 가득 찼네. 이렇게 총 4개. 오케이. 녹슨 은행. 쇼바 2개. 레츠 기릿. 요 차를 노란차 기준으로 밖에 한 개. 쇼그리고 안에 한 개. 딱 두 개. 오케이. 대머리 독수리의 비축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6개. 라츠 기릿. 기어 6개. 일단은 여기입니다. 여기 가시면 이 안에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자마자 이쪽에 1개. 여기에 2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한 개는 또 어디 있더라? 아 여기 4개. 여기 4개.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다섯 6개. 다섯 개. 다섯 6개. 끝. 데븐 포트 초원. 테이프 4개. 레츠 기릿. 좌측에 건물. 좌측에 테이프 하나. 그리고 오른쪽 타이어에 두 개. 그리고 여기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안에 그냥은 안 들어가죠. 차를 놔두고 들어가도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여기서 점프도 시도해 봤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와이어 보이시죠? 최대한 바깥쪽으로 가면 이 와이어의 킥라인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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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딱 찾아보시면 테이프가 1개 딱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총 4개. 오케이. 더러운 문. 테이프 3개. 레츠 기릿. 여기 저기 조금 있습니다. 정면의 테이프가 1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테이프 2개 그 다음에 집안에 테이프 3개 예어베베 동굴 흑관 기어 3개 렛츠기릿 일단은 동굴 흑관이 없으면 집안에 2개가 있습니다 렛츠기릿 상관없고 주인차 타고 주인차 죽은구나 알겠지 2개를 지웠으면 2층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층에 아이템 2개 있긴 있는데 뭐 뒤에 차에 오시면 기억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데드가스 건널목 상관 4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정면에 1개 2개 애들이 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할거에요 쫙 죽이면 되니까 왼쪽에 2개 왼쪽에 2개 건물안에도 2개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건물안에 1개 2개 오케이 끝 도버스 도버스 바이크 언더 기어 4개 렛츠기릿 1개 일단은 정면을 딱 보시고 정면이가 여기 측면이가 이쪽 방향을 보시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상자 위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면 딱 보이죠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완료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 외일 겁니다 상자 디그 구멍 기어 3개 렛츠기릿 정면에 한개 그 다음에 여기 다이에 2개 총 3개 지호도 있는데 지호도 한번 가볼까요 라이 앤더슨 항공사 상자 4개 Let's get it 오케이 여기 한 개 바깥쪽에 한 개입니다 건물밖에 한 개가 있습니다 건물밖에 한 개 그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한 개 그 다음에 집안에 세 개 먼저 건물밖으로 돌아갑시다 마지막 4개 찾으러 완전 뒤로 돌아가면 요게 4개 오케이 레들러의 구덩이 테이프 3개 Let's get it 왼쪽 집 이거는 회이크입니다 회이크고 오른쪽 집에 다 있습니다 안에 두 개 바깥에 한 개 바깥에는 직진하면 바울어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테이블 위에 하나 뒤돌아서면 하나 오케이 뭐 레이먼의 감시탑 상자 3개 Let's get it 요 안에 두 개가 들어있고 요 왼쪽 편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컨테이너 위에 하나 돌아서 가면 여기 적이 한 세 마리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 요 위에 두 개 그 다음에 요 위에 한 개 더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총 세 개 로나의 눈물 로나의 눈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여기 한 개 요 밑에 오케이 두 번째 상자 그럼 이 근처에 있단 말아이가 맞네 버스 안 돼? 맞네 자 첫 번째가 요게 주유소 위에 그 다음에 주유소 여기 왼쪽에 폐차된 차 그 다음에 요게 뒤쪽에 버스 여기 세 개 예 로렐의 오두막 테이프 세 개 Let's get it 일단은 밖에 여기 한 개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돌아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천막이 있는데 여기 두 개 수영장 이기와 그 다음에 집 안에 마지막 한 개가 있습니다 여기 싱크대 여기 밑에 앉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로버츠 안식처 테이프 세 개 Let's get it 일단은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옆에 한 개 있고 그리고 위에 지붕 위에 하나 있습니다 지붕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옆구리를 딱 가면 옆구리에 철판 위에 양철판 위에 하나 여기 박스 뒤에 하나 총 세 개 요게 애들이 팔실험하고 있거든 네 명이 약 어 요거 막다른 길 쉽게 말하면 아직 안개가 거치지 않아가지고 빠른 이동이 안 되는 데는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아 비행기보다는 헬기를 타고 가시는 게 빠릅니다 오케이 테이프 네 개 레츠 기릿 에 렛츠 기릿 에 오 롤을 이러면 창룡을 하죠 오우 쉣 내리자마자 바로 테이프 앞에 두 개 보이네요 판자 떼기 위해 테이프 두 개 집 안에 얼마가 없는가 돼 꿈 끝났네 여기 그냥 네 개 다 있네요 바랍에 환자 되기 위해 뭐 별게 없네 여기는 말오줌술 산길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기릿 기어 네 개 이따 오른쪽에 충전한 데가 있네 와 외적 샀다고 무사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일단은 밖에, 반대쪽 바퀴 한 개 안에, 오 들어가자마자 하네 두 개, 세 개, 키가 있네 여기 여기 위에 키가 있습니다 오케이, 1등, 4개 망가진 봉화 테이프 두 개 Let's get it 이거 뭐 다른 걸 볼 필요 없습니다 전면에 보시면 여기 구조물 오른쪽 편 여기 두 개, 땅바닥에 아, 반대쪽에서 보면 또 반대구나 일단은 여기 배낭 있는 쪽 보시면 여기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두 개 오케이 망나니의 바위 쿠션 세 개 Let's get it 일단은 집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집 뒤쪽 딱 가보면 쇼바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 죽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가보면 여기 드럼통 위에 쇼바가 두 개 여기에 쇼바가 두 개 세 개 망자의 제재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네 개 Let's get it Let's get it 제재소 윗바닥 아무데나 문으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테이블 위에 한 개 그 다음에 박스 위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있네요 여기 집 안에 들어오면 다 있네요 뭐 마술들을 것도 없네 집 안에 여기 들어오니까 다 있네 네 개 맥클린에 안직처 오케이 테이프 네 개 Let's get it 맥클린에 안직처 맥클린에 안직처 테이프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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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 propose 테이프 네 개 에어 에어 향기 이곳은 어디에 있는지? 이곳은 어디에 있는지? 이곳은 모든 물건이 있는지? 렛츠기릿! 일단은 여기야 여기야 3개 4개 여기 앞에 다 있네 집안에 전부 다 있네 4개 야 무친 화물 테이프 2개 렛츠 기릿 오케이 박스 안에 그거랑 박스 한개 밀조업자의 관문 박스 4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박스가 정면에 한개 보이고 바깥쪽부터 홀트 보고 이쪽에는 아예 박스가 없고 그 뒤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자 뒤쪽 1층에 어 여기 박스 한개 자 1층부터 올렸습니다 집안에 집안에 1층이 나오고 발코니에 두 번째 박스 그 다음에 2층 내부에 세 번째 박스 어 저거 왔다 그렇게 그리고 반대쪽 발코니에 박스 한개 총 4개 바로 우에요 이거 테이프 3개 렛츠 기릿 테이프를 바깥쪽에 두 개 한 개나 바깥쪽에서 한 개 그 다음에 지붕에 한 개 두 개 그리고 마지막이랑 이쪽 밑동 첫 밑동의 반대쪽의 밑동 셋 반역자의 허세 테이프 네 개 Let's get it 일단은 건물 안에 세 개가 있습니다 테이프가 딱 들어가면 건물 안에 하나 둘 셋 라고 이 언덕 여쪽편으로 물고기 있는 쪽으로 나가시면 여기 벌통이 있는 데 있습니다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아이템 하나 먹고 가야 되는데 지하로 딱 내려가고 바로 왼쪽에 네번째야 오케이 라고마 방화광의 구덩이 상자 두 개 Let's get it 우선 우선 전 우선 히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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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입구 하나, 저기 오른쪽 하나 다리 밑에 다 있네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벌레 해안, 쇼바 3개, Let's get it 쇼바 3개나, 일단은 오른쪽 집, 여기 집안에 뭐 하나 있는데 정적이 근데 뱀을 조심해야 돼, 뱀은 여기는 쇼바 이런 거 없네 집안에 다 있는가 봐요 일단은 한 개 두 개 집안은 두 개뿐인데 한 개 한 개 이게 옆쪽으로 있네 어, 바로 옆에 세 개 다 있네요 집안에 세 개가 다 있네요 본 크러셔 구덩이 상자 여섯 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나무 옆에 타이어에 두 개 두 개 두 개 다시 세 개 두 개 오빈 태양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 한번 돌아옵시다 그러면 어 저기 또 하나 있네 여기 세 개 어 여기도 밖에도 한 개 네 개 어 저기 하나 있다 바로 밑에 자 바라볼 위치가 요렇게 오케이 다섯 개 성조기 있는 입구조에서 나와서 오른쪽 여기 여기 있네 오케이 6개 6 북쪽 새로운 에덴 간문 쇼바 세 개 자 그쵸 한 개 두 개 어 바로 끝났네 세 개 요쪽 차랑 요쪽 폐차 차량이랑 픽업 차량이랑 요쪽에 승용차 브래드버리 숲 테이프 네 개 테이프 네 개 여기가 건물 뒤에 딱 보시면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 안에 테이프 하나 있습니다 여기 테이프 한 개 그 다음에 정면 원래 여기가 문으로 막혀 있는데 총으로 부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해 테이프 두 개 테이프 세 개 테이프 네 개 테이프 네 개 아홉 비참한 폭포 상자 네 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그럼 여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자마자 바로 상자 두 개 있죠 원래 여기는 보조 미션 비슷하게 스토리 미션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총 여섯 개 상자 빅마이크 개고 기어 두 개 Let's get it 이거는 뭐 그냥 두시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기 가면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냥 여기 빨간 거 안에 들어가면 끝 끝 빛 빠른 길 어 쇼바 네 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Thank you Truly 어 Okay 자 무쇠 따기로 여기 두 개 이렇게 으응? 어 이거 쉬어봐 두개 바로 위에 불탄지 뒤돌아가면 어 예새도 있고 쉬어봐 세개 그럼 어디에 들어간 데가 있단 말아 어 여기 쉬어봤네 네개 바깥쪽에 여기 쇼바 세개가 다 있습니다 저 집안에 한개 있고 쇼바 네개 새로운 에덴 기어 여섯개 렛츠 기릿 여섯개 여기는 제가 거의 엔딩을 다 봐가지고 기어가 어떻게 될란 거를 모르겠네 일단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정면에 기어 한개 있고 어 입구 바로 입구에 기어 한개 있고 있을만한 데가 이 기어가 아 기어가 이제 꼬셔야 됩니다 오른쪽부터 훅고 가겠습니다 아 아따 내가 마이도 죽일게 그 다음에 여기 요집 헬리콥터 다 쓰시죠 여섯개 여섯개 하나씩 하나씩 놔두는가 여섯개 그 다음에 여기 그루트기 위에 세개 그 다음에 요집안에 어 한방에 쭉 돌면 돌면 뭘 쭉 다 나오겠네 치이바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아지 야오 준 러시거 예 다시 봐좋게 러시거 여보 일 상탈 나 지나도 소여의 구비, 케이프 세 개, 렛츠 기릿 일단은 애들 노는데 여기 하나 지하로 내려갈 필요가 없었는데 2층에 하나 나와서 2층에 하나하고 3층에 하나 3층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헷갈렸습니다 예어 베이베 세르게이의 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가자마자 지붕 제각선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여기 총 두 개 있네 수월이네 한 개는 못 잡으면 되네 여기 반대쪽 여기 여기 있을 것 같다 여기 없네 어 바닥에 있다 여기 한 개, 두 개, 바닥에 한 개 총 세 개 오케이 세인의 선수 테이프 세 개 렛츠 기릿 네 테이프 저기 한 개 보이고 저 테이프 맞나 집 안에 1층에 테이프 하나 SCHOOL 집 안에 1층에 하나 어? 1층에 또 하나 집안 1층에 두개 그 다음에 화장실 앞에 하나 총 세개 오케이 스카일러의 수수께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상자 6개 이거는 보물찾기랑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보물찾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누르면 첫번째 상자 일단 획득 그리고 창고 앞에 두번째 상자 여기 밑에 잠긴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려면 여기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번째 거 먹고 이걸 작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고기들이 막 보이죠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4개 자 여기 2층에 올라가면 여기 딱 보면 1개가 있습니다 자 고기 여는 순서입니다 246 135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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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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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외우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죠 홀수 다음에 짝수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와서 다시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지하로 갑니다 그쵸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벽쪽에 고기 보이시죠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이렇게 뺑 돌아서 시계 시계 방향으로 5번 자 그러면 2,4,6 1,3,5 2 4 6 그러면 1 3 5인데 만약 이걸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2 4 6 1 3 4 5 5 문 열렸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물고기 수수께끼랑 같이 완료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품 상자 또 6개 다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5 5 5 5 5 5 6 5 5 5 6 5 5 6 5 5 5 6 7 7 7 7 8 8 8 9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2 12 12 12 12 13 15 15 길이 집 여기로 보이는데 딱 여기 많은데 집에 보면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로 돌아보면 차가 안 돼 있습니다 대차가 여기 세 개 다 있습니다 집 있는 중에 새빠르게 찾아봐야 시간 낭비라니까 요렇게 그리고 씁쓸한 내까 상자 세 개 렛츠 기릿 어둠 오케이 여기는 바깥쪽에 한 개 보이시죠? 안에 두 개 아이작의 오두막 기어색해 렛츠 기릿 정민이 한 개 안에 한 개 바깥에 한 개 안에 한 개 그 다음에 길이는 쪽에 한 개 오케이 악마 은행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네 개 렛츠 기릿 오 앞에 불 앞에 두 개 집 옆에 바로 두 개라 여기 불인데 그럼 집 안에 다 있으려나 오 바로 밑에 두 개 집 입구에 두 개씩 다 있네요 여기는 뭐 볼 게 없네 엘시노어 농장 테이프 네 개 레츠 기릿 엘시노어 농장 먼저 여기 멧돼지를 구하고 나면 전면은 보이시죠? 딱 두 개 테이프 여기 딱 총 여기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손님 누가 오나 이렇게 그 다음에 1층에는 아무것도 없고 2층으로 올라옵니다 여기 벌 조심히 여기 여기 벌통 벌통 조심하고 2층으로 올라옵니다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한 개 왼쪽에 테이블 위에 한 개 여행 가방 턴니 세 개 렛츠 기릿 턴니 세 개 렛츠 기릿 일단 어 이쪽 외부는 없고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어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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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그대로 여기 구멍 안에 들어있네 일단은 집 외부의 한 개 턴니에 여기 화장실 같은 거 아네 가깝게 어 안 들어가진다 물이 따로 있나 이 정도면 수고에 더 가져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옆에 세 집에 아 톱니어 한개 어 여기 톱니어가 두개 다 있네 Yep 프로젝트 쇼바 네개 Let's get it 일단은 정면에 하나 자 오른쪽에 두개 그리고 왼쪽편에 가보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마지막 네개 완료 오래된 붉은색무더 쇼바 세개 Let's get it 전면에 보이시는 이집은 헤이크입니다 왼쪽집을 갑니다 자 왼쪽집 가면 딱 왼쪽편에 딱 보면 여기 다이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 총 세개 완료 오래된 십자로 테이프 여섯개 Let's get it 테이프 여섯개라고? 생각해봐네 요 요 일단 불탄집 센터에 두개 여기 돌아보면 세개 4개, 5개, 6개 다 있네요. 돌아볼 것도 없네. 오버리의 흉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시키니터 여기 한개 쓰레기통에 하나 여기 뭐가 많겠는데? 뭐 하여튼 있을만한 데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집 안해 한 개 총 두 개 쥐었지? 별거 없지? 그게 뭔데? 왜왜왜? 가지마 거기 아니야 안 부서지는 거고 거기 한 개 있니? 아 이거 아 지하에 다 있구나 왼쪽 지하 위치가 여기 쓰레기통 집하고 왼쪽 쓰레기통 집 지하 아 어 이케랄아 cetera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한 개 여기 있고 한 개부터 찾으면 되네 한 개 안에 있네요 밖에 두 개 지하에 두 개 총 네 개 우드슨 협곡 기어 네 개 적이 좀 있습니다 적 조심하시고 앞에 벌통 여기 벌통이 많습니다 조심하시고 첫 번째 집 왼쪽에 싱크대 위에 한 개 그 다음 나가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두 번째 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집 여기에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 집은 제외고 벌통 있는 집은 여기 세 번째 집에 바로 돌아서 세 번째 집에 나이 위에 네 개 오케이 위키비니아 테이프 세 개 Let's get it 집 1층에 한 개 1층에 테이프 하나 그 다음에 2층에 테이프 두 개가 있습니다 아 2층 여기 한 개 아 책장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유경아기의 오두막 테이프 네 개 Let's get it Let's get it 일단은 바깥쪽으로 싹 돕니다 한 개 자 그러면 바깥쪽에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그리고 마지막 안에 한 개 네이처 섹스 I'm over it 오케이 오케이 총 네 개 음침한 부두 상자 네 개 Let's get it 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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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기 좀 있겠고 그렇지 여기 딱 있지 여기 똥퉁에 상자 한 개 여기 들어가는 데가 아니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입구에 상자 두 개 배낭 두 개하고 상자 두 개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상자 세 개 상자 한 개 남았지 그럼 저쪽 반대쪽에 있겠네 야 여기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면 오? 어? 문 속에는 있는 게 아니잖아 지붕 위에? 저기 있다 집안에 두 개 외부 화장실에 두 개 이러네요 오케이 집안 두 개 외부 화장실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의사의 자취 쇼바 네 개 Let's get it 일단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면을 딱 보면 오른쪽에 울타리에 네 울타리에 두 개 있고 집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집을 찾아봐야 다 헛방입니다 아 저기 왼쪽에 차 보이시죠? 차에 두 개 다 있습니다 여기 집에서 이빨에 찾아봐야 헛방입니다 이 차를 보시면 차 앞에 쇼바 하나 그 다음에 차 뒤에 트렁크에 쇼바 하나 그 다음에 차 뒤에 트렁크에 쇼바 하나 그 다음에 차 뒤에 트렁크에 쇼바 하나 오케이 끝 잃어버린 오두막집 쇼바 세 개 Let's get it 아 와 지하네 다른 데 있는 게 있잖아 한번 확인하고 다른 거 별 다른 거 없는 거 보고 지하네 지하네 세 개 다 있다고 쇼바 한 개 어 쇼바 두 개 진짜 지하네 다 있구나 쇼바 세 개 와우 지하네 전부 다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친 막사 박스 세 개 Let's get it Let's get it 세 개 세 개 세 개 다 찾았습니다 세 개 다 찾았습니다 한국사 세 개 다 있네 접시꽃 코너 쇼바 네 개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이제 보통 안에 있는 게 아예 밖에 People that didn't go through the collapse just don't understand Oh yeah Oh yeah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까구는 거 오 오ark 아깝다 두 개 이렇게 그러면 안에 두 개 확인이 높네 오른쪽 편으로 들어가서 여유 세 바닥에 세 개 오 오케이 다 쥐었습니다 네 개까지 거기에 다 있네요. 두개. 정원지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내 쫄겅이 보기 올 것 같군. 여기. 여기. 테이프가... 하우스 계단 올라가는데 한개 하우스 계단 올라가는데 한개 하우스 계단 위에 한개 하우스 계단 위에 한개 한개 또 올라가고 있잖아 오케이 . . . . 왜 이렇게 놀아? 여기가 있나?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많이 놔? 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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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up! I SEE YOU! DIE ALREADY! What the hell? What the hell? 집 안에? 집 안에 없잖아 마지막 테이프 하나 입구에 딱 두 개 찾고 여기에 여기에 딱 두 개 찾고 한 개를 모르겠네 어? 아닌데? 어? 여기다 자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총 세 개가 있습니다 일렬로 쭉쭉쭉 저 끝에 한 개하고 총 세 개 오케이 정육기계 쇼바 여섯 개 Let's get it 여기 맵이 찾으려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바깥쪽에 세 개 안쪽에 세 개 따로따로 있습니다 일단 바깥쪽부터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깥쪽에 보면 올라가자마자 정면에 건널목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 개 그리고 여기 반대쪽 컨테이너박스 뒤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와서 여기 올라타고 바로 밑에 여기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타이어 옆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지나 올라가지나 여기 올라가면 되죠 여기 올라가면 되죠 그럼 세 개를 바깥쪽에 지금 다 찾는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컨테이너로 아이고 여기 넘어갈래 했는데 올라가서 이번에는 여기를 건너갑니다 아 여기로 건너갑니다 아 여기로 건너갑니다 자 건너가면 여기 세 개 여기 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싸우셔야 됩니다 자 땅바닥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땅바닥이 한 개 정면에 한 개 오케이 버스 옆에 하나 있었죠 그다음에 저 위에 여기 한 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총 다 클리어 죽은 개 언덕 기어 네 개 Let's get it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오른쪽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아이템은 뭐 주변 아이템은 뭐 그냥 죽어드시면 되고 여기 두 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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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네 개 오케이 죽은 탑 기어 세 개 Let's get it 오자마자 바로 여기 바깥쪽에 한 개 오자마자 바로 그 안에 두 개 바로 있겠는데 그 안에 안 눈에 보이네 여기 여기는 좀 수월이네 두 개 여기 세 개 끝 질론 아틀리에 쇼바 여섯 개 Let's get it 일단 바깥쪽에 네 개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보이는 거 말고 요 딱 차 틈 밑에 있는 요 얘를 찾기 힘듭니다 얘를 요 요 한 개를 찾기 참 힘든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여기 세 번째 여기 이거 원래 문이 안 열려 있습니다 안 열린다 가정하에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게 네 번째 밖엔 대개 통 네 개 그 다음에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안 열려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되었냐면 뒤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 벌집 보이시죠 벌집 멀리서 터트린 후에 조금 이따가 갑니다 벌이 사라지고 난 뒤에 조금서 바로 사라집니다 눈에 보입니다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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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갑니다 요게 O 누리면서 X로 바로 눌려야 됩니다 자 O 누리고 X 바로 타고 들어가죠 이렇게 바로 타고 들어가죠 그리고 오른쪽을 딱 숙여가지고 들어가면 밸브가 들어가죠 밸브가 들어가죠 밸브가 들어가죠 저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밸브가 저기 한 개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 밸브랑 요 밸브를 돌리고 요 밸브를 돌립니다 그러면 얘가 고음 때문이 안될거 같은데 안의 밸브를 돌리게 되면 아이고 초음 때문에 안될거 같은거야 안의 밸브를 돌리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 차가 위로 올라갑니다. 차가 올라간 뒤에는 다음에 위에 가서 저 밸브를 엽니다. 저 밸브를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뒤로. 다음에 아이템을 총 4개 이렇게 먹습니다. 총 6개를 다 먹은거죠. 근데 원료 메시지가 안 뜨지? 이거 원료로 4개를 안 치주나? 어 여기 안쪽에 2개네요. 쏘리. 책벌레 산등성이 테이프 4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일단은 여기 버스 안에 2개가 있습니다. 버스에 2개. 여기 안에 뱀이 있는데. 뱀이 있는데. 여... 저... 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힍론이 오지게 뭔지. 어디서 오래야? 형이 캐스트하는데 왜 자꾸 그래? 일단 두 개 먹었죠 두 개 먹으면 이 버스 안에서 열쇠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나무 여기에 못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근처에서 열쇠를 줍습니다 열쇠를 줍고 난 뒤에 여기 문을 엽니다 앞에 테이프 하나 잘못 열고 총 8개 끓였죠 마지막 네 번째가 요 집 처마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면대 켈레스 일부지전 상자 6개 Let's get it 보자 전용용을 보면 발 밑에 한 개 있습니다 여기 한 개 왼쪽에서부터 가면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여기 다섯 개 여기 위에 여섯 개 맞죠 오케이 주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크의 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자 6개 Let's get it 일단은 건물 기준으로 뒷쪽편에 보면 박스 하나 있습니다 뒤에 박스 하나 그 다음에 돌아가면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는 뭐 안에 재미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별다른게 없습니다 그러고 안에 있는 저기 들어가려면 전류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에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두 번째 여기 애들도 적게 애들도 좀 있으니까 조심해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개 근데 이제 여기 글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아 안에서 잠겨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옥상 위 쇠살대에 걸린 자물쇠가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바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 자물쇠 보이시죠 여기 자물쇠 자물쇠 자물쇠가 문이 열리죠 자 다음은 진입합니다 야 베베 자 자 하나씩 하나씩 큰 문건을 빼고 4개 전류를 이걸로 끄습니다 그러면 저 전류가 죽습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는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한방치치하면 보물사양도 같이 되는 거죠 펫품농장 기어 4개 렛츠키리 자 펫품농장 일단 집집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왼쪽집에 하나 여기에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여기 중간에 중간에 왼쪽 밑에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집 펫품농장 패치하나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집 쇼파 위에 이렇게 각 구역별로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역별로 다같은 곳 프로비셔의 추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동굴 아니네 프로비셔의 추억 어? 동굴 밖에 있잖아 세져 안에 2개가 있단 말이야 별만말이 조심 저기 올라가는게 있고 요 맨 안쪽에 또 하나 어 저기 플래닛 가이 마블 상자 4개 레츠기릿 오케이 들어와서 나는 다 있다고 하나 둘 이게 다 있네 셋 와우 플랫아이언 황무지 기어 4개 레츠기릿 여기는 조금 쉽습니다 자 보면 여기 한개 그 다음에 여기 두개 그 다음에 여기 세개 네개 보이시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개 여기 두개 그 다음에 집안에 세개 네개 세개 네개 끝 필무의 우리 테이프 세개 레츠기릿 자 전면에 보시면 여기 두개 보이시죠 파란색 다른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한개 한개는 여기 지하실에 있습니다 여기가 없습니다 여기 지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여기 떨어지면 벌 앞에 앉으면 한개 보이시죠 오케이 세개 하워드 언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세개 레츠기릿 테이프 첫 번째 테이프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구에 있네 그 다음에 돌뱅이야 한개 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에 있을라나 뒤로 돌아가면 쓰레기장 비슷한데 여기 지하도 있네요 지하문 열리겠나 하이 타워 테이프 네개 레츠기릿 자 정면을 보시면 타워 사이에 보시면 테이프 한개 테이프 두개 테이프 세개 근데 이제 마지막 한개 네 번째가 있죠 자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그래프를 해서 올라가는데 잘 보셔야 되죠 일정량 올라가시면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앞을 뛰면서 점프를 해야돼요 아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 되죠 아 이거 뱅 뱅 여기있죠? 방 밑에 보셨죠? 4개 행복한 동굴 상자 3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여기까지 오셨으면 1개? 2개? 다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죠? 1개는 바깥쪽 위에 레펠탄만 되어 있습니다 요 용선 위생이 보이시죠? 전망대 오케이 3개 형벌의 통로 상자 4개 렛츠 기릿 여기는 각 층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층마다 하나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길이 안 있습니다 이거 원래 부서트려야 됩니다 이거 요 건물 요렇게 있고 여기를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오른쪽을 딱 틀면 바로 1개 보이죠? 맞죠? 맞죠? 한 개 줍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 줍고 난 뒤에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2층이 하나 맞죠? 그 다음에 또 와서 3층으로 올라갑니다 아 3층으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어딘지 대충 이렇게 3층으로 돌아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4층으로 갑니다 그냥 층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하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층으로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총 4개 황량한 건널목 상자 3개 Let's get it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왼쪽으로 쭉 바로 정면에 상자 1개 오른쪽에 상자 2개 왼쪽에 놓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상자 2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돌아가면 상자 3개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땡큐